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있네? 아 왜요? 아 가 있네? 네 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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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일일까요? 다 배웠습니다 다 배웠습니다 아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두 명이 이렇게 어행하잖아요 아 맞아요 두 명이 좀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올 거 같고 근데 진짜 살아야 된다 내가 그럼 도영이 데려갈 거 같습니다 도영이가 멘탈 지킴이긴 한데 진짜 잘해요 도영이가 형 괜찮을 거야 이런 거 해줘야 되거든요 진짜 잘해요 잠깐만 이게 뭐야 이거가 뉘온 대 핫다치 데스 그쵸 핫다치 맞죠 뉘온에서 핫다치죠 방콕후대가 리조스에스 아! 또 뭐 있죠? 까끗어. 뭐 있지? 아아.. 다시 와 다시 와.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360분 뒤에 또 같은 시간을 만나뵙으면 좋겠네요. 이야.. 내가 뭐.. 맞죠? 하겠어요. 제가 제시어를 주세요. 이거 여기! 스메! 하면서 하트로 마무리하자. 맞습니다. 스메 감사합니다. 저희는 동반 예지구생 движ Dee and practical. 네. 저희는 동반 예지구생 때문에 gustaría 드 감사합니다.